제가 내일 머리 하고 올게. 염색도 하고 올게, 그냥. 염색? 무슨 염색? 검정도 까맣게. 아니야. 지금 염색 안 해. 하지만! 후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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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광각이라서 제 얼굴은.. 예쁘게 나온다, 여기. 그치? 그치? 원래 너가 그렇게 생겼어, 그냥. 응. 여기가 조명이 엄청 좋은데? 엄청 예쁘게 나와. 원래 실물이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이지. 영상에? 응. 그래? 진짜 대박이다. 어떠신가요? 너무 맛있겠다, 냄새가 대박이야. 우와. 마늘종 돼지고기. 마라탕면. 이야. 한질거지. 어. 그래. 맛있게 드세요. 음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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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피했다. 피했다. 너가 좋아할 스타일 아닌데? 야채만 많이 넣어. 난 내꺼 있잖아. 애매하게 마라탕도 아니고, 짬콜멀다고 먹을 때 있잖아. 응. 밥만 좀 먹었어. 맵다. 맵지마. 근데 참 맛있네. 참 맛있어? 응. 너의 취향인이다. 응. 맵다. 코몰라 승주가 준 장갑 맞지? 아 근데 몸싸워도 너무 더럽게 한다 그니까 쟤네 아 왜 이렇게 밀어내 왜요? 뭐 정리할게 있나? 내 말이 좋은 내 얘기밖에 안 나올텐데 그니까 박지성이랑 이영표랑 이천수랑 너무 오래된 선수들 박지성, 이영표, 이천수, 안정환이랑 김나밀이랑 차두리, 이천문, 기성용 차두리, 이천문, 기성용 골기판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손흥민 넣고 해가지고 뛰어 김나밀 데리고 와 진공청소기 몰라? 언제적이야 알타리모인가 저어 사람이 진짜 잘하네 그니까 근데 이름들이 알타리모 알라임나무 하하하하 조금나 비슷해 성실을 다르게 해 하거라 너는 뭐 김알타리 저는 뭐 황알타리 이런식으로 하면 되잖아 너 어렵게 광고하지 마세요 예민하니까 슈팅 12대3 유윤슈팅 0 짜증나네 저게 밀어도 돼? 저려도 되는거야? 저건 내는거냐? 저렇게 삭 미는데? 나도 하겠다고 해서 밀면서 너무 불쌍 얼마나 긴장될까 그니까 사업에도 결혼할 수 있잖아 무슨 몇 번이나 더 해야 되는지 하하하하 왜 저랄거 같아 왜 누워있어? 안방이야? 시간볼도 못이네 누굴가는 집가전이야 여기서 누워있어 괜찮아 보이는구만 누워있어 우리도 앉아있는데 아 너무 빨라 진짜 안 나고 있어 짜증나게 슈토리가 강제받는데 비키세요 아 너무 빨라 슈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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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선바를 떨어뜨네 그치? 적응 보겠는거야 에이 진짜 어머나 오신다 적응가지고 죽을거처럼 그니까 저한테 묻어야지 쟤한테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를 또 당한다고? 아 별 필요가 없네 아 가야죠 하하하하 살거야? 네 어때요? 귀여워 귀여워 아 아니 난 찰리야 초콜릿 공장을 너무 좋아해서 존? 날씨가 안좋네 뿌였네 그니까 미세먼지 아니야? 그렇게는 못났는데 아웃백 아 승조가 사준 75번 고객님 하하하하 75번 고객님 이것만 500개 먹고 싶어 거의 한 시간만에 넘어 거의 한 시간만에 넘어 에이 그정도는 아니에요 오바 장렬 오바 장렬 제비 마늘을 안 먹으니까 내가 마늘을 다 먹었어 응 나만 노놨지 뭐 어? 나만 노놨지 노놨다고? 응 뭔 말이야? 나만 좋다고 사투리야? 어? 사투리야? 사투리인가? 모르겠어? 난 맨날 썼는데 노놨지 노놨지 오리영이 지금 뭐 보게 괴물 고래에 나이로카즈 감독의 괴물 맥주 사올걸 맥주? 맥주 마시고 싶어? 응 사올까? 응 지금 시간이 너무 애매해? 응 브이 해줘 괴물 후기 승조 오열 응 오열 쇼 어? 생딸기는 끝났다고 합니다 응 마지막 생딸기 우리가 맛있겠다 하나로 먹자 하나로 먹자 가자 여기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? 초보 같아? 어디? 용산 아이터트몰 어디 가시나요? 아 맞다 어디 가 맞다 여기가 cgb cgb 아이맥스입니다 어? 다시 다시 내가 뮤직빙크 감독처럼 지금 시간은 11시 50분 승조킴을 보면서 막 오열하고 눈물이 턱에 맺혀가지고 막 툭툭 떠가지고 보통 승조가 씻고 씻는 동안 제가 화장을 초발로 지우고 그리고 제가 씻고 이래요 너무 너무 피곤해서 택시에서 거의 둘 다 눈 감고 오늘은 음력 1월 1일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승조가 다 씻기 전에 얼른 화장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화장 지우러 갈게요 고객님 고객님 맞으시죠? 아니 이불을 덮으실 건가요? 네 덮고 손만 꺼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게 하세요 그럼 배고프신 거예요? 아니요 소화되는 소리입니다 코스에 대해서 설명 안해주네요 오늘 오늘 오늘요? 응 뭐 몇 시간 코스고 오이 세 가지를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는 블랙체리 왜 웃으세요? 아닙니다 웃기세요? 아니요 블랙체리 라벤더 로지 준비했던 거 아시겠어요? 라벤더 로지 로지 진행해드릴게요 왜 물어보셨나요 엄마요 저희가 로지 밖에 없어서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나요 혹시 아 하는 천만하나 중이라서 배려 감사합니다 아 대침대라서 네? 성이 참 이쁘시네요 네 그게 단가요? 감사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염마나는 거 같아요 이럴 때가 아니고 에이플스토리 엘린이야 그럼 들어야겠다 진짜 너도 들으면 딱 왜 웃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혹시 진행해드려도 될까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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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 죄송합니다 혹시 한국 재생인가요? 한국 반복 혹시 한국 재생인가요? 한국 반복 혹시 한국 재생인가요? 한국 반복 혹시 한국 재생인가요? 오 시원해 하여튼 제가 새끼 손가락 조금 피해서 주시겠어요? 제가 제가 옛날에 단넘 따가로 찢어진 거거든요 옛날에 단넘 따가요? 네 무슨 땀을 넘으셨는데요? 네 한국 지역에서 단넘을 넘으려 했다가 단넘을 휙 넘어야 되는데 네 모르고 미끄러졌는데 이렇게 까지가 있어서 쫙 찢겼거든요 하 내려오면서 우와 어떠세요? 시원한 느낌 나도 받고 싶다 안돼 우리 smr 이기서는 응 네가 공이고 내가 수야 ㅋㅋㅋㅋ OLD 나 진짜 작아지? 응, 작아. 너 재밌지? 응. 재밌다. 얘가 브이. 조금 짱 크다. 너. 응.